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빌드입니다. 오늘은 기초콘크리트 타설전에 시공되어야 하는 거푸집 설치작업과 그 밖의 전기설비작업, 배관설비작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콘크리트가 부어진 후 양생이 되면 수정작업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거푸집은 버린 콘크리트 바닥에 표시된 건물 외벽선에 설치하기 위해 매트 가장자리에 위치한 스트럽철근 옆으로 이동시켜서 높이 1200 방향으로 세워진 모습이 보이고 거푸집과 거푸집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거푸집 공사는 철근공사인 배근이 끝나고 그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공정입니다. 물과 자갈, 시멘트, 혼화재, 기타 첨가재로 배합된 콘크리트가 타설된 후에 수화반응과 함께 굳어지는 양생과정이 진행될 때까지 건물 기초 형태를 온전히 유지시키는 역할의 가설제입니다. 건축현장 용어로는 형틀작업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수는 6012, 정확하게는 가로 600, 세로 1200 규격의 거푸집을 말합니다. 하나당 중량은 대략 20kg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리 만만한 무게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푸집 작업에는 부수적인 보조연결철물이 함께 시공되어야 하는데 강간 비계 파이프와 그를 고정하여 결속시키는 반선, 현장용으로는 반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폼과 폼을 수직으로 연결시키는 보조철물인 폼핀이라고 부르는 웨지핀과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철물 포레타이가 있고 꺾어진 코너를 지탱하여 주는 인코너와 아웃코너, 그리고 이미 설치 시공된 형틀이 터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외부의 부팀목을 설치해 주어야 거푸집 형틀 작업이 완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철물은 곧 이어지는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푸집 설치 작업이 진행되기 전에 건물자리인 매트자리에는 다양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로 전기설비배관 작업, 두번째로 하수와 오수 설비배관 작업, 상수도 라인 인익과 외부 유출배관 작업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세번째로 물사용 공간에 대한 다운턱을 설치해야 하고, 네번째는 에령 앵커볼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번째는 아세만빌드만의 시공법인 물넘친 방지턱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철근 위로 노랗게 테이핑된 것이 보이는데 에령 앵커볼트가 조립 설치된 것으로 기초 콘크리트 타설전에 매설하는 캐스트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체의 주기둥인 칼럼이 세워질 위치에 총 20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의 전선관과 검은색 ELP 전선관은 전기와 통신관로입니다. 현관 공간으로 인입된 메인 전선관 12가닥이 매설되었고, 각 공간마다 분배하는 작업, 이 전기 설비 작업은 대략 60%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전에 나머지 40% 공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건물 외벽선에서 철근 콘크리트 피복 두께를 60mm 확보하기 위해 버린 콘크리트 바닥에 레이아웃된 지시선을 따라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는데, 스트롭 철근과 거푸집과의 이격거리가 피복 두께입니다. 이 피복 두께를 정상적으로 확보해야 철근의 인장력과 콘크리트의 압축력의 조화를 극대화시키는 철근 콘크리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홀의 타일을 시공하는 장면입니다.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에 뚫려져 있는 홀 사이로 타일을 고정시키는데, 규격은 300mm에서 500mm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현장은 길이 400mm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거푸집이 임시로 세워진 모습인데요, 기초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600mm 이하이면 눕혀서 설치하고, 이 현장처럼 높이가 600mm 이상일 경우에는 1200mm 방향으로 세워서 시공하게 됩니다. 각계의 거푸집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웨지핀이 거푸집 간의 후레임바에 결속되어야만 연속해서 거푸집이 지탱될 수 있습니다. 웨지핀이 홀 사이로 가로로 채워지고, 수직인 세로로 다시 한번 체결해서 고정된 모습으로서, 이 핀이 체결될 홀은 150mm마다 타공되어 있습니다. 프레타에는 이 웨지핀 안에 체결돼서 고정됩니다. 거푸집 안쪽에서 바라보겠습니다. 하단에 한 개가 보이고, 상단에 또 하나가 설치되었는데, 거푸집 사이에 프레타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타공된 홀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소형주택 현장의 경우는 기초 철근과 프레타이를 용접해서 거푸집이 밀리거나 터지지 않게 한 번 더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사각형, 주로 직사각형 형태를 이루는데, 긴 변이든 짧은 변이든 코너가 있기 마련이죠. 화면처럼 직각으로 바깥 방향으로 만나는 지점에 설치되는 부속물의 명칭은 아웃커너 앵글입니다. 가로 방향에서 오는 거푸집과, 90도 꺾어진 방향에서 오는 두 개의 거푸집이 만나는 지점에, 이 앵글을 이용해서 웨지핀을 체결하는, 뒤틀림이나 안팎으로 흔들림을 방지하는 보조철물입니다. 버린 콘크리트 위에는 강간 비계 파이프가 보이는데, 이건 거푸집이 사면 모두 설치가 된 다음에 수직으로 잡아주는 역할과 함께, 콘크리트 타설 시에 높은 압력으로 인해 거푸집이 밀리거나 터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거푸집 안쪽, 기초 매트 위치에서 거푸집이 설치되고 조립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음방 매트와 청색 테이핑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 지열보일러로 연결되는 상수배관과, 건물 내부로 인입되는 상수배관인데요. 엑셀 호스는 열의 치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햇볕,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험제로 감싼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철근배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거푸집 바로 앞에 박스처럼 설치된 것은 스트럽철근, 바닥에 깔려있는 작은 고임제는 철근 스페이서, 그 위에 정착된 것은 하부철근, 그 중간에 미음자처럼 길게 발이 달린 것은 우마철근, 그 위에 정착된 것이 상부철근, 상부철근과 하부철근이 가로세로 방향으로 이중배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부근이고 어느 것이 상부근인지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철근 간의 결속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철근 결속력이 철근 콘크리트의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버림 콘크리트를 향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장면인데요. 이건 거푸집 사면에 못을 박기 위해 뚫려있는 홀 중에서, 하단 철 후레임 홈에 웨지핀을 고정해서, 거푸집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보강하는 것입니다. 웨지핀이 좌우 거푸집을 잡아주고, 바닥에 버림 콘크리트의 못이나 웨지핀을 박아 경고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버림 콘크리트 위에 토대목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건 다른 현장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푸집 설치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설비 배관 작업은 버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시공되기도 하고, 하부 철근이 설치되고, 상부 철근이 배근되기 전에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설비 시공팀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후속 공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배관이었기 때문에, 철근 사이로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도,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 회전 레이저 레벨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측정 공구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광파기, 트랜시스, 오토레벨기, 레이저 레벨기 등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사용된 측정 공구는 싱콘 회전 레벨기로서 가격은 대략 80만원 정도인데, 힐지사의 제품은 대략 3배 이상으로서, 오차범위와 작업 수행에 많은 편의점이 있긴 합니다만, 가격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싱콘 제품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유용하고 좋은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기초 시공 박팀장님이 콘크리트 타설, 피니시 높이를 지정하면서, 레벨값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자동 레벨기 때문에 수평은 정확하지만, 사람이 손으로 잡고 상하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직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높이값을 마킹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나 공구를 보유했음에도, 가끔씩 각각의 위치마다 편사가 발생하는 것은, 이 수직을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회전레벨기의 레이저선이 뱅뱅 돌면서 지정된 높이값에 도달하게 되면, 수평대에 장착된 리시버에서 경고음을 보내줍니다. 잠시 현장음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이값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면, 거푸집 사면에 초크나 먹맥임을 해서 콘크리트 피니시 라인을 표현하고, 매트자리, 적당한 위치마다 조깃대를 심어서 기초 콘크리트의 높이를 일정하게, 그리고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회사에서나 현장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은, 사람의 눈은 항상 속는다 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정확하게 가늠을 해 본다 해도, 주변 사물에 의해서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눈은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정화할 때가 있긴 한데요, 대략 15메다 간격이 떨어져 있어도, 2-3mm의 편차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략 2-3편 뒤에 이어지는 철골구조체가 설치 시공되는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푸집이 설치되면서 거푸집 간의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고, 터지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간비계 파이프가 시공되었습니다. 이 파이프는 반선, 반생이라고 하는 철사로 엮어서 고정을 시키는데, 소형주택의 경우는 주로 10번과 8번을 사용해서 결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철사이긴 하지만, 철근의 인장력처럼, 이 반선 또한 굵기에 따라서 인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10번보다 8번이 더 높습니다. 내부에는 물사용 공간에 대한 다운턱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측에는 안방욕실의 다운턱, 다용도실 다운턱, 공동욕실 다운턱이 이미 시공되었습니다. 지금은 중정 부분을 다운시키는 치수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론으로 시공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지열보일러실과 주차장에는 이미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거푸집 또한 해체된 후에 합벽 거푸집이 마무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높이값이 거푸집 규격 최대치에 이르는 1200mm 정도까지 콘크리트가 타설됩니다. 타설의 높이값이 높을수록, 내미콘의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거푸집이 터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지 버팀목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의 철강 버팀목인 솔저가 생각납니다. 우측 주차장 자리와 좌측 보일러실 기초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시면, 단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트에 단차도 있지만, 가장자리 부분에 턱이 드러나는데, 이건 잠시 뒤에 확인할 물넘침 방지턱이 다운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물넘침 방지턱은, 아세만 빌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시공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는 전기 시공팀장이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 설비 마감 작업 중이고, 기초 시공팀장님은 거푸집 버팀목을 고정시키는 반선을 커팅해서 결속하는 중입니다. 물사용 공간에 다운턱이 설치된 곳에는, 하수와 오수 설비 배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측에 분홍색의 아이스 핑크가 보이는데, 이건 압출법 단열재입니다만, 지금은 단열재의 역할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 지열볼러실에서 언급했던 물넘침 방지턱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주택이 지어지는 곳은 중부 2지역으로, 허가 기준의 외벽 두께가 155mm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이중백체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후속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철구조물 공사에서 주기둥인 칼럼을 사이에 두고, 외벽체와 내벽체 판넬을 별도로 치부하는 건축 방식입니다. 따라서 외벽체는 125mm 판넬을 칼럼에 치부해야 하기에, 거푸집과의 이격거리를 125mm를 확보해야 하고, 물넘침 방지턱 50mm를 다운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비는 125mm, 높이는 50mm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아이소 핑크를 열선으로 절단해서, 거푸집 안쪽에 설치해야 하는데요, 기초 콘크리트 마감 높이에 맞춰 시공해야 합니다. 이 물넘침 방지턱을 제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현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현장 시공 영상에서 별도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넘침 방지턱이 무엇일까요? 거푸집과 아이소 핑크를 철거하면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에 이중벽체 중에 외벽체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판넬 시공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설치 작업에는 많은 공정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거푸집 설치에 필요한 외집힌 체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를 고정시켜주는 후레타이 시공, 거푸집 외부를 고정하고 수직과 수평을 잡아주는 관관 비계 파이프, 그 파이프를 결속하기 위해 엮어주는 반선 체결, 전기 설비 작업, 배관 설비 작업, 기초 높이값 지정, 물넘침 방지턱 설치 작업 등등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여러분께 일정 부분이나마 도움되는 정보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해안 현장의 다음 편 영상은 퀘스트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에령 앵커볼트 설치 작업과 거푸집 철거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맘 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